자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지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학년도 6월 학평 고2 물리학원 총평과 오류문항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일단 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고2 때 실시되는 모의고사 369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내신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모의고사를 등한시 할 수 있는데 고2 때는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 고3이 되면 여러분들 실력 그리고 입시의 지표로 모의고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6월 4일 날 실시된 부산시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정답 오류가 발표가 됐습니다. 18번 문항 탄성력과 마찰력 문항이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퀘스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6월 모의고사는 전범위가 아니죠. 전범위가 아니고 전체 단원이 3단원이 있잖아. 1단원이 역학과 에너지, 2단원이 물질과 전자기장, 그리고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3개 단원인데 그중에서 1단원 역학과 에너지까지가 시험 범위였는데 이 1단원은 물리학 1 과목에서는 50% 비중을 차지하잖아.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20문항 중에 10문항이 바로 이 1단원에 출제가 될 예정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매우 중요한 파트야. 이 중요한 파트고 뉴턴역학이라고 하는 바로 물리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이 물리의 대명사인 뉴턴역학이 모두 포함된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어. 사실은 여러분의 물리실력을 측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그런 시험이긴 했는데 일단 부산시에서 정답 오류죠. 문제는 오류가 없어요. 문제는 오류가 없는데 정답과 해설의 오류가 생기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물리실력 점검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3학년이 되면 점점 모의고사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도록 하시고 예상 등급 컷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은 아니기 때문에 수능의 전범위로 들어가잖아. 수능의 전범위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위치판단 이 시험을 본 학생들끼리의 위치판단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의미가 있겠죠. 1등급은 47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20문항 중에 2점짜리가 10개, 3점짜리가 10개인데 그중에 3점짜리 하나를 딱 틀리면 1등급이다라는 거죠. 비교적 문제가 쉽고 개념형들이 많기 때문에 등급 컷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쉬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6점이 4등급 컷인데 반만 맞아도 50점 중에 50점이 전체 점수잖아 50점 중에 반만 맞아도 상위 40% 상위 40%까지가 우리 4등급 아닙니까? 그렇죠? 4등급 그래서 4등급은 반만 맞아도 4등급이 되는 이런 상황은 사실 고3 올라가도 비슷합니다. 고3 올라가도 반 조금 넘게 맞으면 4등급 정도를 획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정도로 등급 컷이 나오고 있어요. 47점 이상이면 1컷 1등급 41점 이상이면 2등급 34점 이상이면 3등급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고 5단 문항은 현재는 지금 탄성력 18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5답이었으니까요. 오류 문항이었기 때문에 정답 오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바뀌겠죠? 이건 바뀔 거예요. 바뀔 겁니다. 지금 정답이 1번으로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1번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채점이 돼서 나올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가장 어려운 건 아니었냐? 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니야. 어려운 문제였어. 확실히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도 이번 시험이 쉬웠다 쉬웠다 하지만 18번은 분명히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평에서 원래 문제 해설을 하진 않는데 이례적으로 이슈가 좀 됐기 때문에 제가 총평하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18번 문제 설명을 해줄게요. 20번 핵반응 문제 두 번째로 많이 틀렸는데 이거는 20번 위치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끝부분이죠. 이번 범위 들어간 것 중에 가장 뒤라서 학습이 좀 미진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이 학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아직 기말고사가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학습 부족이니까 이쪽은 공부 안 하니까 그냥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원래는 그 순서에 상관없이 킬러, 고난도 문제를 20번에 넣어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그냥 순서대로 돼서 20번이 그냥 범위의 가장 끝부분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학습 부족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연력학도 마찬가지야. 연력학도 여러분 학습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상의성이론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걸 공부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쪽 부분은 어렵습니다. 특수상의성이론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게 또 기말 범위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당장 공부하셔야 돼. 여튼 오다 50% 미만의 정답률은 내 문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일반적으로 5, 6개까지 50% 미만으로 정답률이 나오거든요. 그런 시험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누적이 되어간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바로 이 오류 정답 오류 문항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해설강의는 따로 업로드가 되지만 이 부분은 왜 이게 정답 오류가 나왔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이슈 분석도 좀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탄성용 문제인데 용수철을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얘가 이렇게 가서 최대로 압축된 상황 이렇게 가서 최대로 압축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0mps가 된대요. 여기도 0mps 그리고 이 5점 여기가 지금 5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평영점이래. 평영점은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압축되어 있지 않은 그 지점을 우리가 평영점이라고 하죠. 평영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평영점이 있대요. 이 문제는 평영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문제야. 그 다음에 여기 탄성포텐셜 에너지랑 여기서 탄성포텐셜 에너지가 어디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있어요? 바로 운동을 방해하는 뭐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바로 마찰력이 있다라는 거죠. 마찰력이 있으면서 탄성력을 받는 문제를 공부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교과서에도 마찰력과 탄성력이 같이 연계된 이런 것들은 마찰력에 의해서 일부 열 에너지가 역학적인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이 정도만 나와 있지 상세한 분석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워했고 출제자도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헷갈렸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진도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잘못된 해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느낌이 좀 드네요.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걸 꼭 알고 가야 돼. 뭐냐면 바로 마찰이 없을 때 마찰이 없을 때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탄성력, 용수철의 탄성력. 용수철은 항상 그 탄성력이 변형 방향의 반대쪽으로 압축되면 그 반대, 당겨도 그 반대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복원력이 생기죠. 비례 상수 K, 용수철 상수 탄성 개수라고도 하죠. 변형 길이랑 비례한다. 이게 탄성력이죠.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걸 공부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상황을 공부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로 마찰력이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알겠죠?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용수철을 이렇게 압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잡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있다가 얘를 쭉 느렸어. 여기까지 느렸어. 그랬다가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을 하게 되는데 단진동이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는. 자, 물체를 이렇게 당겼다 합시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 이게 탄성력이라고 해요. 탄성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위치에 오게 되면 변형 길이가 없으니까 여기는 힘이 0이에요. 양쪽 사이드가 변형 길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힘이 맥시멈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여기에 있을 경우에는 돌아가려는 방향. 여기에 있을 때도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힘이 최대가 되는 거죠. 맥시멈을 때리게 되고. 딱 놓잖아요. 놓으면 여기서 탄성 퍼텐셜 에너지, 공식 기억납니까? 2분의 1 KX제곱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있었는데 딱 놓으면 얘가 쭉 돌아가면서 탄성 퍼텐셜이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해서 평형점에 가면 모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계속 작용하니까 빨라진다고. 빨라지다가 여기 딱 오잖아? 힘이 없지. 그때 0이 아니고 속력이. 그때 이때까지 온 속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성에 의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면 용기철이 압축되니까 원상대로 돌아오려고 하겠지. 그때부터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여기, 정중앙에서 맥시멈을 때리게 되고 양쪽 사이드에서는 속력이 0이 되는 거죠. 알겠죠? 0이 되는 거야. 이때 이 두 마리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여기 탄성 퍼텐셜 에너지가 여기 운동 에너지로 여기 운동 에너지가 모두 탄성 퍼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럼 봐라. 여기하고 여기 있잖아. 여기도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해야 돼. 탄성 퍼텐셜밖에 없는데 그게 동일하니까 변형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마찰이 있으면 여기 있다가 놓잖아? 여기까지 가면 변형 길이가 여기가 X였다고 하면 여기가 마찰이 없으면 둘이 같아요. 탄성 퍼텐셜이 같아야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에 동일하려면 근데 마찰이 있으면 그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뭐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야.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바로 이 문제야. 여기 잡고 있다가 놔서 다시 여기에 모두 압축되잖아? 그러면 변형 길이가 이쪽 변형 길이, 그림으로도 그렇지만 여기 변형 길이하고 여기 변형 길이, 이게 짧은 거죠. 여기 가면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탄성 퍼텐셜이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변형 길이보다는 여기 변형 길이가 짧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탄성 퍼텐셜은 여기가 제일 큰 거예요. 여기가 지금 A 위치죠, A 위치. A 위치. A 위치가 가장 크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 다 가지고 계시죠? 기각 용수철의 탄성 퍼텐셜은 A에서 가장 크다? 맞아요. 여기가 가장 커요. 여기 가면 이제 변형 길이가 여기보다는 작아지니까. 탄성 퍼텐셜이 작아야 되거든요. 디귿도 틀렸네요, 그러면. 용수철의 탄성 퍼텐셜 에너지는 A와 B가 같다? 아니에요. 여기가 더 큰 거죠. 손실이 벌어졌으니까. 기각 맞고 디귿은 틀려. 니은이 문제잖아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O에서 가장 크다. 마찰이 없으면 O에서 최대 속력이에요. 그런데 마찰이 있으면 다르죠. 마찰이 있으면 달라요. 왜 그런 거지? 여기 원래 평영점에 오잖아요. 평영점에 오면 돌아가려는 이 F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얘는 계속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찰력은 운동의 반대쪽으로 계속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라. 여기 있던 애가 원위치까지 갈 때 여기 있던 애가 원위치까지 갈 때 마찰력이 계속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딱 움직일 때 마찰력이 있었는데 탄성력,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이 더 컸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거란 말이야. 자꾸 이렇게 딱 놓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빨라진단 말이야. 빨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원상태로 가면서 이 변형 길이가 점점 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F가 점점 줄어요. 줄다가 마찰력과 같은 어떤 위치가 있겠죠. 그 위치를 지나야지 이제 평영점이 올 거 아니에요. 평영점이 오면 돌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여기에 오기 전 이 중간 어딘가에 이 사이 어딘가에서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 어딘가에서 바로 이 마찰력과 마찰력과 탄성력이 탄성력이 같은 위치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놓으면 왼쪽으로 가속이 되는데 이 힘이 줄어. 줄다가 어느 순간 둘이 같은 순간 있겠죠. 그때 속력이 있을 거야. 그때 관성 때문에 치고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F가 더 준단 말이야. 줄기 때문에 뭐가 더 큰 거예요? 마찰력이 더 큰 거죠. 그때부터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 느려지기 시작하는 점이 여기 오기 전이다. 이 사이에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게 바로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O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탄성력과 마찰력이 크기가 같은 점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그때부터 느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이 어딘가에서 바로 운동에너지가 맥시멈인 위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하게 되면 마찰력이 더 크니까 느려지다가 여기 가면 마찰력만 있죠. 그랬다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마찰력도 있고 탄성력도 있는데 탄성력이 이제 운동을 또 방해하는 거니까 계속 느려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5점에서 운동에너지가 최고가 최대가 아니다. 니은에 보면 0에서 가장 크다. 5에서 가장 크다라는 니은 보기가 틀린 건데 맞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걸로 해설이 나올 때 잘못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찰이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즉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개정 물리학이 여러분들이 첫 해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 너희들 선배 고3 고3 학생들까지가 전 교육 과정인데 고3 학생들은 7년 동안에 기간 동안에 마찰력이 교과서에 없었어. 마찰력이 물리 교과서에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오랜만에 마찰력을 만들어 본 거죠. 문제를 검토진들도 약간 그랬던 것 같고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그래서 감각이 많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새롭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양해를 좀 부탁하고 성적표는 수정된 것으로 성적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런 경우가 좀 이례적이거든요. 아무리 문제 자체는 문제가 없고 해설의 문제이긴 하지만 해설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이번 시험은 그랬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잘 보면서 여러분들은 유사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게 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분석된 것들을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사 문제 선생님들 나 같아도 낼 것 같아. 이번에 오답이 발표가 됐거든. 그럼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안 하고 있어 한번 내보자. 정확한 답변으로 답으로 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해설 강의에서 만날 거고 그리고 물리학 강의 많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 Q&A 게시판에도 물리학 1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면 저도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실의 직원, 선생님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니까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감사합니다.